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된 예비 부부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주인공 오늘 27일에 결혼을 할 예비 부부입니다. 김지선, 김창현 씨고요.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분들 앞에 수식어를 굳이 붙이자면 그냥 예비 신부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를 한 완치자 예비 부부입니다. 완치한 게 미담이 되지는 않겠죠. 이분들이 지난 2월 14일 날 온천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다가 같이 감염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혈장 공여자로 두 분이 나섰는데 두 분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두 분이 혈장 공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 포함해서 부산 온천교회 신도 21명도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함께 혈장 기증에 참여를 함으로써 온천교회가 단체로 혈장 기증한 단체로는 첫 사례가 되는 의미 있는 일까지 예비 부부가 이끌어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증세가 어떤가, 얼마나 아픈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지선 씨의 표현에 따르면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혈장 공여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진분들이 저희한테 신경이껏 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환자복만 입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방호복이랑 이렇게 다 갖춰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힘든데 저희한테 재원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완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응원을 많이 주셨거든요. 기부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여를 결심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들이 결국 마음으로 움직인 거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진들한테 큰 감동을 얻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고구려 땀 서리게 이렇게 도와줬고 또 힘들어하니까 힘내라 그러면서 해낼 수 있다, 응원도 했다라는 게 감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본이 호소를 많이 했어요. 완치 후에 치료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혈장이 많이 필요하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의료진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두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좋은 의료진과 함께 넘어온 건데 치료가 굉장히 고됐나 봐요. 예비 부부가 입원한 곳은 이왕이면 같이 좀 이렇게 해주지 병동이 각각 달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영상통화로 서로 안부를 좀 묻고는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남성분 같은데 김창현 씨 같은 경우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이 간호사로 환자를 대할 때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코로나19로 환자가 돼 보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증세가 심해서 20일 넘도록 치료를 받고 고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배우자 지선 씨 같은 경우는 무증상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선 씨도 물론 처음에 입원할 때는 내 살아서 병원만 나가자. 이럴 정도로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증상이 달라서 아마 병상도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예비 부부 김지선, 김창현 씨의 혈장 공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방식 자체는요. 헌혈을 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데 이 투여자들끼리의 혈액도 맞고 이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김창현 씨의 결심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이 혈장 공연을 선언을 하면서 얼굴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들어보시죠. 남편이 대원을 하고 나서 얘기한 게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고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다시 얻은 만큼 나누는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번 용기를 내서 하면 완치되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지고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얼굴을 공개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를 하면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혈장 공연을 결심할 수 있을 거다. 독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감염에 대한 선입견이 솔직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또 그때 수련회 가서 이런 일단은 부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감염됐던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지만 얼굴을 내세우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렇게 혈장을 공유하고 완치하는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당하게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 없애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잘만 되면은 어쩌면 자신들의 이 혈장 기증으로 어떤 사람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피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의 용기를 냈다는 거고 본인들을 보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지연 또 김지선, 김창현 예비 부부의 따뜻한 마음 오늘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용기의 박수를 또 실천력의 박수를 그리고 꽃길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사건 분장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